아 100%를 넣으셨어요 오늘 상한가에 6천원에서 따불이 올랐는데 아 이건 뭐 조언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주 화끈하게 비중 100%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종가와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지금 고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%를 넣으셨어요 오늘 상한가에 6천원에서 따불이 올랐는데 아 이건 뭐 조언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시가총액 1300억에 요새 이제 방산 이슈로 올라가는데 아 이거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산에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이제 어떤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100%를 따불 올라간 가격에 샀다는 거는 아마 투자자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으실 테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냥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여기서 어떤 멘트를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원 슈니드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만큼 그렇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드리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 원칙장은 안 맞는다는 건 알고 하셨을 테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 전원 kısmand